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과감하는 남자, 위도구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저 회사가 네트워크 업계에 입문한 지 8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작년에 연간 7,800억이라는 매출 올리고 또 해외 9개 지사가 쿨링이 오픈해서 약 1,500억이라는 매출 올리는 이제는 글로벌에도 성공한 기업이 됐습니다. 저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이유는 물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도 있었지만 정의로운 보상 플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상 플랜이 저 위에 있는 상위 직급자, 즉 스타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한 초보자들에게 모든 보상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마음이 이 처음 시작한 가난한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모두 로얄클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크릿.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래서 그 미션을 맞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역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네트워크 성공의 8단계 마지막이 뭐예요? 복제죠? 복제란 말은 영어로 두플리케이션입니다. 자, 두플리케이션이란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플리케이트. 둘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하면서 둘로 만든다. 무엇을 둘로 만드나요? 무엇을? 나를. 나를. 그럼 내가 불량품이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만 계속 나오겠죠? 자, 우리 애텀이 시작했을 때 보상 플랫만 계속 풀고 다니면서 그 빅 비즈니스 얘기만 하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예요? 매출이 없어요. 특히 남자 사장님의 특징이 뭐예요? 애텀이 비전만 딱 보면 1년 안에 총장가인데 전부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돈 안 된다고 떠나버려. 왜 그래요? 불량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불량. 열매가 열리는데 소비자가 없어. 그러니까 매출이 없어. 그럼 뭐가 없어요? 수당이 없고. 그럼 뭐라고 떠나? 돈 안 된다고 그러고. 어쨌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다.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열려요? 저절로. 오토매틱. 오토매틱. 우리 애텀이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는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어떤 크기로 보는가? 모든 것이 그대로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제. 자, 제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는 말을 또 쓴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없다 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은 애텀이가 애텀이에서 월 5천만 원을 버신다고 생각하세요? 못 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냐고. 나만.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파트너.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월 5천을 못 벌면 기적이다라는 걸 확신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 보는 데는 뭣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그렇죠?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그게 이 복제라는 말을 다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볼 때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이 뇌통 마케팅하는 스폰서를 보는 파트너들의 눈은 여러분이 다 존경의 대상이죠? 대답이 없네? 아니요? 여러분은 복제의 대상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파트너만큼은 여러분이 멘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파트너도 되지만 또 누군가의 스폰서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파트너도 좋은 나무로 복제가 되겠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스폰서가 아무리 나한테 못된 짓을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죠? 스폰서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비난의 대상이 돼야 돼요.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전부 다 반팽이에요. 그런데 스포 파트너들은 여러분이 뭐가 되길 원하죠? 슈퍼맨이 되길 원하죠. 사업자도 탁탁탁 갔다 앉히고 매출도 팍팍 일으키고 직급도 팍팍 올려주고 그런 스폰서였으면 좋겠죠?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바라나 봐요? 하지만 우리는 반팽이잖아요. 나도 반팽이니까 스폰서가 반팽이임을 감사해야 되겠다. 또는 파트너도 파트너가 스스로 성장하는 다운라인이 되면 좋겠죠? 알아서. 하지만 후원을 아무리 해도 성장을 잘 헤어 못해요. 속 터져 안 터져. 그러니까 스폰서 가슴은 뭐가 된대요? 수통이가 되죠. 하지만 그 파트너가 이 세미나 와서 앉아있을 때 뒤에서 얼마나 가슴을 저렸어요? 어떻게 하기를? 이 사업을 결정해서 하기를 그랬으니까 파트너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모자람을 질책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또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애터미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부부 신용 물량자에다가 대책 없는 통장까지 압류된 진짜 인생의 실패자겠죠.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더 이상 가문의 피해를 주지 마세요. 그 대상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9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카드 결제 당연히 안 됐죠. 또 카다로구 없었어.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오픈할 때 가보니까 내 앞에 그 첫 강의를 들었던 17명 중에 6명이 와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했어요. 그날. 신용 물량자였던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17분이 신용 물량자가 아니었다면 가입비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어. 그래서 회장님이 일주일 동안 PC방에서 고민한 거예요. 월간 유지 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그때 뭐가 없어졌어? 월간 유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첫 강의를 들은 17명의 신용 물량자에게 또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의 박수를 또 보내줘. 불평곤망과 감사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의 모자람을 질책하지 말고 4개의 사업을 소개해준 스폰서와 또 나를 위해 일하는 파트너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인입니다. 세 번째 스크립 형제라인 성공이 나의 성공. 팀워크 인터람은 옆 사람의 성공. 일하고 배웠는데 애터미 와보니까 야 이걸 실천하는 회사들하고 이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재심 합력이다. 우리가 미국 파트너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도 지금 수년간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또 일본도 대만도 이미 하고 있어요. 자 제심 자 옆 사람의 성공은 뭔가 하면 자 우리는 스폰서가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30명이 안 넘어요. 현재도 한번 생각해봐요. 몇 명 되나 그냥 그 개보도상에 쫙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오고 석세스 오는 스폰서는 3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직업은 얼마 안 돼요. 다 해봐야 30까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간호사를 컨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센터 안에 형제라니 간호사를 그만두고 나온 사업자가 있으면 간호사 컨택하러 갈 땐 누가 최고입니까? 로얄클럽 회원이 아니야. 그 간호사와 함께 가면 돼요. 회장님의 성공의 팔단 강의를 들어보면 서압 설명은 첫째가 회사 제품 보상 분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참여동기죠. 참여동기가 마무리 말이에요. 간호사한테는 간호사가 가고 식당 아줌마한테는 누가 가야 돼? 식당 했던 아줌마가 가야 주방장 속색인 것부터 해가지고 월세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형제라인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 된다 이거예요. 센터에서 어느 분이 너 힘들다고 있어? 안 나와. 그럼 스폰서가 전화하는 게 좋아요? 형제라인이 전화하는 게 좋아요. 그죠? 순이 엄마 빨리 나오라고 형제라인한테 다 전화해주면 그분이 더 감동할 것이고 또 소비 전달도 내가 스폰서보다는 형제라는 얘기가 낫겠죠. 자 우리 이미 보상 플랜에서도요 30대 30은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가 타는 거라고요? 형제라인이에요. 제가 매일 플러시 되는 오호 포인트도 역시 네파트로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모든 형제라인 다 가죠. 이미 에터미는 성공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월 5천만 원의 이상의 돈을 다 탈 수가 있죠? 왜 다 타요? 5천대 5천에서 상한선이 있죠. 저는 지금 3억 대 3억이 매일 맞아요. 그런데 5천대 5천밖에 안 줘. 그런데 제가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맞을 때 7만 5천 원을 탔어요. 그런데 그 돈은 나의 노력으로 탄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시작한 에터미 전체의 모든 형제라인 때문에 그렇게 탄 거예요. 30하고 74에 후레시 된 분들 또 70에서 154에 후레시 된 분들 150에 240 200에 600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아마 리더스 클럽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600에서 2000 사이에 루알 클럽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후레시가 전부 어디로 가요? 회사로 가요? 30대 30으로 가요? 30대 30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에터미 딱 시작한 날부터 날부터 형제라인의 도움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이 빠른 거예요. 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형제라인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또 판매사에게 직급수당의 절반을 갈취해가지고 진짜 이건 갈취야. 20% 중 10%를 갈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판매사에게 또 줬죠. 결국은 팀장, 국장 이상의 형제라인의 도움으로 우리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든 각 센터에서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라인이에요. 한 단계만 내려가면 맞죠? 우리 모두는 형제라인입니다. 옆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그것만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빨리 전세계로 나가고 국내도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도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필드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스폰서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이 복제가 된다면 2017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도구의 성공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